특히ison1 Quindi 이게 예전에 잔데 차체가 뭐로 달라져서 이제 하 ido 와 잠시만? 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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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학적이야 너무 멋있어 우리 과학적으러 가보자 서모장의 과학교실 네 모장이 형 실험방송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 Forsch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쪽에서 멀리와서 치면은 지렛대의 원리로 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. 대박 그런가? 오케이 그쪽으로 안으로 빠바바밤 빠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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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밤 빠바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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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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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무게중심이 너무 심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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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내가! 나도 앞으로! 야! 차라리 여기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? 여기? 밀어 밀어버려 밀어버려 할수있어 차 두개면은 밀수있어 됐어 됐어 어! 얘 언덕 밑에 떨어져 떨어뜨려 보여요 밀어버려! 야시키 이거 죽여버려 이거 능선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 그 다음에 부르겠지 오지마 오지마!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 안탈겠다 버기 한번 쳐줘 버기 한번 쳐줘 아ㅋㅋ 버기에 빵댕이 한번 맞춰줘 버기 빵댕이 노란차로 빵댕이 한번 맞춰줘 빵댕이 벽댕이 벽댕이 벽댕 아 그쪽 말고 앞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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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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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그건 아이스 ㅋㅋㅋㅋㅋ 인간은 위대하다 빠바바바바바바밤 빠바바바 빠바바 스피 많이 달았으니까 좋은 데만 타고 갈게요 차 여기 또 있다 길어가 없어지네 보이나? 보이나? 보인다 어 여깄다 어 여깄다 어 노포사람 없어요 어 잠깐만 차이 뭐야 어 어 어 어어 정의아아아아아아아 아 부어부어 아하하하하하 내가 달려나 내가 달렸던 아 아아아아아아 알겠다 왜 왜 일어나지 못해요 왜 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급품이 누나 빠졌는데 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들렸다 안돼 너무 멀어 아니 뭐 이렇게 죽어 아 내가 보루폼을 지킨다 누가 보면 엄청 싸워줘야겠다 여기서 내가 지킨다 보급진 제발 핵스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바퀴 꼈어 난 살 수 없다 갈 땐 가더라도 옷은 벗는다 아 안돼 골든타임이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안돼 도와줘요 왜요 도와줘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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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왜 사고 나있어 자 믿겨봐요 차를 한 번 쳐볼게요 이걸로 밀어죄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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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쓰레기야 맞아 애들 온다 그러니까요 오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뭐하게 완벽해 빨리 빨리 멈춰봐요 총해주게 저 글로 가라고요? 멈춰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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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어요 멈어요 제가 봤어요 야야 방법이 있어 니가 여기 올라가면 내가 니 어깨를 맞고 도움을 요청하러 갈게 너의 생각은 어때? 괜찮은 생각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저 높은 곳은 어떻게 아니 왜 우리한테 안와 일로와 우리 못가 지금 좀만 더 있으면 자기장 바퀴야 저기다 저기다 저쪽에 있어요 엠파린 내려가지고 그냥 견제하는게 나아요 너무 그거 왔다왔따하시봐요 하나 기절 아 뭐 저렇게 잘 쏴? 하나 더 어딨어요? 하나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있었던 집 쪽이랑 형 이거 어떻게 할거야 제 방향에서 SW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 요기 이걸 쏘면 야 일단 소화를 다 이리로 갖다 막아 아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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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머리를 하트해야지 이럴때일수록 진지해져 이럴때일수록 진지해져 진짜 아니 그냥 그냥 내려서 같이 해주시지 아 진진해진다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? 아니 근데 어차피 우리 못 이겨요 이거 그래서 그래서 그냥 싸우자고 한 번 야 멘파이를 실력상정시키려고 아 연막탈이야? 네 싸워야지 실력이 올라가니까 음 네 어차피 도망도 못할 것 같은데 야 적들어왔어 야 적들어왔어 저기야 저기야 으아 저기니 죽였어 아아 개망 저거 저 쓰레기 아 하자님